8, 9번 만평.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제시한 최종 합의안 수용 마감일을 오늘로 잡은 가운데 차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갑자기 행정통합이 무산되었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서. 지난 3년간 걸어오던 지방행정개혁이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통합을 지지해 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라며 행정통합 무산을 공식화해서요. 그 통합 당사자인 경상북도와 시도민의 의견도 참 묻지 않고 시작한 대구시의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이 결국 일방적인 무산 선언으로 끝을 맺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요? 경상북도가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재배된 소상공인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차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에 전국 최초로 대체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해냈대용. 장년자 경상북도 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그동안 전무했는데 소상공인의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며 올해는 125군을 투입해 출산 소상공인 천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네, 정책지원 사각지대였던 소상공인을 지방이 정부보다 먼저 지원하게 된 건데 그 저출생 문제 해결 우수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좋겠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독도는 한국당 표기와 지도사진을 빼면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일본 측채안을 거절한 전남 장성의 쌀과자 업체가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이 기업을 돕기 위해 제품을 대량 구매하면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김정광 올바름 대표 사실 일본 업체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었고 굳이 그림을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수출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한 거죠. 라며 자신은 독도사랑본부 회원으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해서요. 네 소신과 강단으로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국민들이 바로 나라를 지탱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아니겠습니까요? 달구벌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